너 유부초밥 좋아해? 어? 어 완전 내가 유부초밥을 안 먹거든? 어 근데? 근데 유부초밥을 만들었어 아 진짜?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맛 없을 것 같은데 어 오빠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 도시아 진짜 못 사는데 뭐야 완전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?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음 뭐 할만해? 맛있어 아 주리언니 어디 갔어? 저기 홍학이 형이랑 뭐 먹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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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물 쳐나고 왔어 아 아 체할 것 같다 천천히 연습 구경하려고 온 거야? 뭐? 연습 구경하려고 온 거야? 겸사겸사 좀 위기의식 좀 느끼려고 왔어 근데 왜 나는 이거 싸준 거야? 어? 나는 왜 이거 싸준 거야? 아니 너 아니 너 저 뭐야 너 너 맨날 연습하잖아 아침에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연습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시락 받은 거 나 처음인 것 같아 나 도시락 준 거 나도 처음이야 거짓말 진짜 오빠는 요리 잘하잖아 아니 나 이런 거 못해 막 이렇게 난 진짜 처음이야 난 진짜 처음 싸워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제대로 된 밥인 것 같아 내일 발레단에 싸가 남는 거 어? 그래 완전 좋아 난 내일 싸가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어 완전 감동이다 남자한테 도시락도 먹고 연습해 나 이제 연습해 오빠 뭐하게 이제? 나 구경하다 난 가 신발 구겨 신지 마 어 원래 안 구겨 신는데 좀 커 보이잖아 하하하하